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이럴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론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선데이 입니다. 상하이럴TV 서재 147번째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배정환 님이 들으셨고요. 리뷰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이 나온 날짜가 2022년 2월 25일 이고요. 가격은 15800원 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배정환 님과 리뷰 숲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읽고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역시 자기계발이죠. 최근 자기계발 서적의 출간 부분으로 많은 책을 접하고 있는데요. 모두 좋은 책이지만 어느정도 수고하면서도 가끔은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처분 가능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 경우가 가끔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이 책은 매우 만족하면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좋은 책 보내주신 배정환 님과 디오 숲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면 3-1의 매우 구체적이고 제목처럼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설 안나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제 네번째 주제가 자세를 만들라. 다섯번째는 브랜딩하라. 모든 고향에 삶을 치면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상적 교훈입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섯덩어리 편집입니다. 한 번에 뭐라도 보셔도 좋고 하루 한 챕터씩 오늘에 나눠서 오해도 좋습니다. 3-5. 저자께서 블로그로 대박나신 분이라서 그런지 블로그 친화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자배정원님의 행동하는 독서 블로그는 주소 여기 있구요. 블로그.naver.com 슬래시 z-e-n-i-t-h-e-r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후 출가를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도전하였다가 실패해 보신 분 다시 도전하고 실패 준비 중이신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그냥 아래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아무런 책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인 사포포시험구에 다시 발전중이니 많은 방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이 내용을 추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화하셔도 좋고요. 출처는 꼭 사마일을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사마일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은 읽고 나서 좋아요를 놓치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전략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배정안지음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고, 미, 토 가슴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 읽다 시작하라 네이버인 기독석 플랫폼 꿈의 도서관 운영자가 제안하는 지금 당장 행동하는 미디어수에서 나왔고요. 파워 인플루언서의 행동시침서 자기계발분야 강력추천서입니다. 맨 뒷장 왜 우리는 여전히 행동하기를 주저할까 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따뜻함의 모두 구체적인 제안 이 책은 평범하지만 실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작할 동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읽은 책과 경험을 토대로 강의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상담하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가슴에 맞아 닿는 실제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에는 한 사람의 의미 있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세월일 고독 읽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어지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동기와 방향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배정환 지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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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